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적인 원내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법한 은평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은 송영길이 귀국 의사가 없다. 본인이 직접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송영길 의원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전해 들었다.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 이야기는 아니 본인이 뭐 그냥 한국에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자회견을 프랑스 파리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들어올 의향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의 감각하고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요. 송영길은 당분간 귀국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귀국 의사가 없는 것 같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성 초선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니까 뭐 한 번 정도 귀담아 들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당분간 귀국할 의사도 없는 것 같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거죠. 몇몇 의원들께 혹시 소문이나 간접적으로 들은 게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전해 듣거나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태도가 예전과 동일한 것 같다. 안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당에서 강제로 귀국시키거나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본인이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소환장이 발부돼 가지고 소란을 피우겠지만 본인이 안 들어오겠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의원총회 더 미래라는 그런 최대 모임 또 더 민초란 초선 모임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대다수 국민들이 아니 그렇게 꿀릴 게 없으면 찔리는 게 없으면 안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압박을 많이 느끼겠지만 이제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런 정황은 박주민 의원 이야기는 20일 기자회견 자체를 서울이 아니라 지금 파리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냐 조기 귀국을 안 하겠다는 것 같고 아마도 송영길 전 당대표가 입장 표명을 당에서 보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원이니까 본인한테 직접 뭐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은 좀 떨어지지만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를 좀 옹호하는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참 너무나 참 위험한 생각 같아요. 전 당대회에서 오고 간 금액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말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 함께 물어봅니다. 사회자가. 금액이 어찌 됐든 법적인 절차 법에 허용한 방법을 위해서 돈을 주고 받았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퇴양적인 모습이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 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당 도둑 속에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속한 기국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돈 봉투를 돌려가지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미치지 않았다. 그거는 전혀 여러분들 2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돈 봉투를 돌린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게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았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한 표라도 선거에서 부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기가 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합법적 여러분들 정당성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절차가 정당하고 적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돈 좀 돌리면 어떠냐 그게 뭐 당대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런 것을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면 그건 안 된다 이야기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안 미쳤건 간에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의 반응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진 원내대표 이야기도 비슷하네요. 파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조기에 귀국해서 국내에서 본인이 해야 할 역할과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파리에 산다는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 핵심 관계자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지도부에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다. 지금 봐서는 조기 귀국을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당 관계된 사람들 소위 정치의 초기 발달되어 있는 정치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방점을 22일 토요일 날 송영길 전 당대표의 기자회견이 서울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서 늘린다는 부분이 중요하게 그렇게 보구먼요. 프랑스 파리에서 늘린다는 이야기는 그냥 본인 스스로가 빠른 시간 내에 안 들어오겠다. 여러분 대개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사건을 볼 때 지금까지 이제 정치적으로 권력형 비리나 이런 것이 발각이 되면 출국금지가 내려지게 되면 일단 빨리 몸을 피하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잦아질 때까지 외국에서 그냥 몸을 피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 물 밑 협상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경제사범들도 그렇고 정치적인 그런 권력형 비리사건에 관여되신 분들도 그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오실 것 같습니까 안 들어오실 것 같습니까 예론조사는 뭐 압도적으로 안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토요일 날 기자회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면 좋은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